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향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쓰임받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대님들께서는 이번 한 주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여 주께 쓰임받고 있는 그 기쁨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주간 그 유비처럼 어떤 영적 비욕짓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주께 쓰임받는 기쁨을 가장 잘 맛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시간표와 스케줄들을 따라갈 때 그에 순종하며 도전할 때 주께 쓰임받는 축복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온라인 새세명 초청주의 온라인 새세명 초청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는 그 가운데 어떤 미션이 주어졌느냐 태신자의 피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우리의 어떤 작은 성김을 통해 우리의 태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는 그 작업을 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 이번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진행되지만 계속되는 그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놓고 기도하고 태신자를 잃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이번 주 미션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교회가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과 작은 도전을 통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먼저 미션에 순종하고 그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고 쓰임받는 체험을 맛보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선한 영향을 입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현장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현장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현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순종해서 현장을 살리는 영적 도전을 지속해야 됩니까? 현장을 살리는 작은 실천을 계속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번 주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의 현장이 정말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영적 비밀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을 다녀온 한 가정에 그 집사님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말하는 교회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그 전까지 자기가 계속되는 불면증 잠을 잘 때마다 생각과 마음속에 끊임없이 쏟았던 그 생각 때문에 잠 못 일었었는데 어느 날 복음 전환 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나니 그게 싹 사라진 것이 자기에게 증거하고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복음이 없이는 답이 없다라는 거죠 특히 다섯 가지 정신병 시대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 그 많은 정신병 시대 가운데 처해 있는 가운데 현장에 실제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내가 왜 내가 왜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해결되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덮어두며 삽니다 그저 덮어두기에 급급해서 살아갑니다 남에게 들킬까봐 남에게 꾸지럼 들을까봐 남에게 어떤 흉될까봐 덮어두면 살죠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미 수많은 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숨겨둔 문제들 덮어둔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번져나오고 폭발되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현장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현장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고 정말 살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도의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을 통해 성전을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구를 보게 되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누구를 보았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예전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의 모습이 현장의 영적인 모습이고 현장의 영적 실상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어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처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무기력 무능력 무감각에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절대로 혼자서는 혼자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혼자서는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 의존해야 합니다 항상 다른 것에 의존해야 됩니다 항상 다른 존재 어떤 것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인 줄 모르니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지식, 사람, 사랑, 가정, 뭔가, 우상 그거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 사람이 착하게 산다 나쁘게 산다 못되게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 큰 집에 산다 작은 집에 산다 좋은 차를 탄다 좋은 차를 못 탄다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 사도행전 3장의 그 인물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영적 상태에 빠져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상태를 보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상태를 로마서 3장 12절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쓸모없게 됐다 쓸모없게 됐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못 가져도 전적으로 무능하게 되었고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비참한 상태 성경은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뭐라 말하냐 그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들이 다가오자 아 뭡니까 나에게 동전 몇 푼 주려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동전 몇 푼 얻을 수 있을까 바라보았을지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구원을 달라고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야 할 또 여러분이 오늘 만나야 할 여러분이 오늘 품고 있는 그 모든 대상자들의 영적 실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고 이 실상을 정확하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4절에 뭐란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대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는 요한은 그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서 저런 게 아니구나 명예가 없어서 저러는 게 아니구나 지식이 없어서 저 문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 알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전 미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목이, 몫이 좋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구걸한다면 돈을 뭐, 뭐, 괜찮았겠죠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구나 보았다는 거죠 진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이나 금이나와 같은 어떤 물질이나 다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지금 저 영적 상태 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모든 무능과 그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고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기서 해방되었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것이구나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이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그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나야 할 분명한 사명이란 것을 붙잡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현장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키러 갑니다 현장의 무능과 비참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참된 능력을 주어서 건져내주러 갑니다 그렇게 살리러 가는 영적 의사이고 현장에 살리는 답을 주는 증인이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줄 것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져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렇다면 우리 살아가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소유하고 분명히 누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현장에 정말 필요한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다른 것을 전달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붙잡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장에 다른 것 말한 자들이 아닙니다 매번 똑같은 것 말한 것 같고 매번 그 말 그 말한 것 같은데 왜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래요 현장에 그것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엘리야를 말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주장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필요하다고 말한 자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레미야도 있어야 되고 엘리야도 있어야 되고 요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달한 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는 마치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전달해 준 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전달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이 복음을 정말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맛보고 다시 한번 체험하는 오늘 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복음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현장에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새 문헌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해진 이 귤에 따라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규칙적인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 역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리고 4.2장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고 해서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죠? 복음 알았죠? 예수 알았죠? 네, 그것으로 더 충만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영적 힘을 더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갖추어 놓고 매일 지속하되 더욱더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고 영적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 성령의 충만을 입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각자 상황과 여건과 각자의 환경에 맞춰서 하시고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체질과 각자의 인도 따라 하시되 꼭 하시라는 겁니다 뭐가 정답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고 저렇게 하는 정답이고 많은 사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다 참고하시되 나에게 가장 맞는,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에 가장 맞는 것으로 하시되 꼭 하시는 겁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되 중요한 세 가지를 누리시는 겁니다 뭘 누릴까요? 첫 번째로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면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누릴까요? 나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현장에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에도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고 항상 인정하고 항상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믿고 있죠. 알고 있죠. 마음에 담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시고 염려가 오고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상황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만남과 현장 앞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시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항상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충만케 하시며 확인하시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시간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 나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입술에 항상 머물도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느냐 제가 해보니까 저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였냐면 말씀을 주관의 말씀을 언약 기도문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언약 기도문으로 정리해놓고 좀 이렇게 디자인된 파일로 만들어놔요 만들어서 제가 속한 대교구에게 보내주죠 그럼 전사님께 보내면 전사님들이 카톡방으로 보내주시는데 그걸 저는 아침마다 열어놓고 읽어보는 거죠 한 핸드폰 사이즈 딱 한 페이지 나오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좀 많이 언약 기도문으로 정리해놓으셔도 좋고 너무 많다 싶으면 몇 문장으로 딱 만들어서 좋습니다 몇 문장도 길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하나님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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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래놓고 핸드폰에 저장하시든 카톡으로 보내놓으시든 어떻게 하시든 항상 내 눈에 띄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항상 보면서 말씀이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 머물도록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로 현장을 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세세명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향해 권세를 사용하시는 그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단을 한번 정리해보십시오 단순히 이번 기회에 초청할 명단 말고요 이번에 교회에 올 것 같은 그 가능성 있는 명단 말고요 그런 명단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 대상자 명단을 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 올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 사람 초청할 거예요가 아니라 내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감사한 건 뭐냐 온라인 환경이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장소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카톡으로 복음 메시지 전하면 그 사람 거기서 듣고 영접합니다 영접하면 가까운 교회 달합방 교회도 괜찮고 가까운 교회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가깝든 멀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이미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구원받기로 작전한 모든 영혼들 품고 기도하는 기도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누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현장을 품는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이 이름을 전달해주는 복음 전파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현장의 영적 실상을 정확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단 한 가지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 영적 무능과 비참에 빠져 있으며 그들을 건져낼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주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며 오늘도 이 이름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며 답을 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오늘 복음 누리시고 복음 고백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를 현장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등전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고 단순히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장면을 볼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 선포할 때 많은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일어나고 걷고 뛰게 되는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그 사람을 믿는 예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도 우리는 또 다른 증인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바라보며 우리를 보내신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주께 쓰임받는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